자 그러면은 설날이니까 오케이 취향대로 하겠습니다 자 2019년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어 아빠는 좀 다이어트 좀 하시고 니가 답답하는 거 아니고 그것만 안 해야 돼 왜 니가 해 이거 뭡니까 이거 부모님들한테 건강하시라고 그런 거니까 2019년에도 항상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하는 건가 고마워 사랑합니다 자 그러면은 아니야 이 시끄러워 앉아 덕담은 그럼 바로 달라고 하면 어떡해 그러면 덕담부터 해주시고 어머니깐 둘이 앉아 어머니깐 제가 그래 이제 부부가 됐으니까 이제 서로 행복하게 사랑하면서 아름답게 살면 좋겠어 그리고 살면서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그거 잘 극복하고 주례를 하시네 갑자기 새해에 건강하고 복을 많이 받고 취직을 빨리 하고 유튜브의 그 꿈을 빨리 그거 없애고 아니 취직을 하고 유튜브는 취미로 할 수 있지 충분히 네 그쵸 애들 뭐 나중에 낳고 일단 취직은 중요하고 그리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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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나가라 나가라 다른데 가서 다른데 다른데 되게 덕담이에요 덕담이에요 빨리 가라 이거 네 취직하고 빨리 나가라 되게 덕담이야 일단 세뱃돈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세뱃돈을 아 휴지가 아니라 돈이었구나 준비했는데 봉투 자식이야 아 복불복이예요? 아니 이거 뭐 많은 것도 이거 저희가 선택하면 되는 건가요? 자 먼저 뽑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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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운도 테스트 해볼게요 야 이런 집은 처음이다 또 재미있겠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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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았어 뭔가 두꺼운데요? 자 잠깐만 저기서 있습니다 알리구멋한데요 할리씨 돈이 돈이 안 오는데 방금 본 거 화이팅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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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좋아하네 화이팅이야 화이팅 너무 좋았어요 에스도 도착 이후에 제일 행복하신 것 같아요 화이팅 화이팅이야 화이팅이야 그거는 또 에스가 너무 실망한 아 아니 이렇게 그냥 재활용 종일 넣어서 실망하지 말고 자 그러면은 제가 열도록 하겠습니다 재기 저게 잘 뽑은 거 같은데 재기는 잘 할 거 같아 재기 천 원짜리는 하나 뽑아라 재기는 아빠를 깨뚫어보기 때문에 본능적인 감각이 있어요 재기가 저게 잘 뽑은 거 같은데 됐어 다 됐습니다 맛있다 재밌다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는 게